아 이것도 이 작품도 30년 전에 제작한 전시에 나갔던 작품들인데 그 뼈가 어떤 공간에서 영트럼 치며 밖으로 나가는 그런 강한 힘으로 밖으로 팽개치고 나가는 어떤 꿈틀거리는 그런 뼈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동적인 그런 걸 표현했어요. 그래서 뒤쪽에서 보면은 밖 뒤에도 이렇게 있고 이쪽 앞에서는 이렇게 영트럼 치면서 뼈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대리석 작품인데 좀 뭔지 뒤집어 쓰고 있네요.